빅마마 밥 못 얻어 먹은 사람 다 보다 막 그런 얘기 그리고 밥을 나누는 일은 밥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즐거운 아기 아니에요 나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 당신한테 절대 시집 안 갔지 그거 가지고 이제 서방 잡으려고 그랬던 거 같아 저는 그냥 방치했어요 너 떠들어봐야 내가 밥 안 주면 굵잖아 밥정이야 아쉽게 또 얼른 드세요 하나 더 졸업해서